주인하고 노예가 사는 것 같고요. 독재자예요. 그냥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. 남편이 뭔데 영수증 검사를 해요. 너나 잘하세요. 아니야, 내가 다 할게요. 우리 형들어? 계란치 몇 개. 얼마나 걸려? 못 마셔, 이거? 아, 진짜. 내가 지금 한 열 번은 참은 것 같은데, 나도. 그럼 내가 지금 칭찬해줘야 돼? 완전 공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에이, 씨. 아, 씨. 나 마니까 불어, 이씨.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 아니야, 진짜. 최악이야, 그 얘기는 최악이야. 네가 조금 무리한 거야. 왜 이렇게 뭘 이렇게 따지고 막 뭘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지? 내가 입 닫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였어. 아니.